지난달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복구작업이 한창이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그 속도가 더딥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늦어지는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고추농사를 짓는 천영수 씨. 지난 집중호우에 마을 하천이 범람하고 산골짜기로 토사가 밀려오며 밭에 큰 피해를 봤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더위를 피해 오전에 밭일을 잠깐 하고 나면 야외활동을 하기 힘든 땡볕더위가 닥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안동시에서도 피해 규모가 컸던 임동면 대공리. 마당을 가득 메웠던 토사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얼추 정리됐지만 거센 물살과 함께 사라진 담장은 여전히 휑하게 비어있습니다. 저 자원봉사들이 막 왔어갔어 했어요. 밭도 다 비어있잖아요. 다 비어있는데 그것도 복구한다고 막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아 한마디 몸이 아프면 담원은 주고 해야 되는데 원흥도 안 나가서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듯 복구가 늦어지는 것은 워낙 피해가 컸던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해를 본 지역 대부분이 고령화된 농촌마을이라 일손이 부족하고 한낮에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천과 제방 등 지자체가 담당하는 기반시설 복구 역시 한낮의 더위에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중단하는 상황. 계속해서 전국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고 태풍까지 발생할 수 있어 빠른 복구가 필요하지만 무더위가 발목을 잡습니다. 안동시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편성해둔 본예산 1억 4천4백만 원을 투입해 호우 피해를 본 주택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며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안동시에서는 다음 재난피해가 없도록 공공시설물 응급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으며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시민들의 생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폭염 속에 계속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